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7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은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한마디로 교회를 위한 일꾼이라고 골로세서 1장 25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도 여정 속에서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는 그런 전도자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시작할 때 각각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져서 사실 시작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두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을 계속 찾아서 누려야 한다. 즉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면서 나를 복음화해야 한다라고 강단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제자가 되고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간혹 우리는 기다려야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두르고 이루신다라고 빌리포스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한 빌리포스 2장 13절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간혹 어려움 당할 수 있겠죠. 고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 충성 최고로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표를 갖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이 그리스의 남은 고난이다. 이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이르는 말씀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권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이러한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나 또한 완전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더불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러한 응답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을 세우고 또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보금 확장에 쓰임받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교회를 위한 일꾼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것 보금입니다. 보금 바로 기쁜 소식이죠. 어딘가에 갇히고 포로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소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방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빛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는 비전이요 소망의 소식이 됩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그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내게 주신 보금입니다. 멸망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보내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바로 내게 주신 보금입니다. 사단을 향해서는 바로 영적 문제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듯이 사단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게 주신 보금 기쁘고 기쁘고 즐거운 보금일 것입니다. 이 내게 주신 보금을 통해서 골로세서 1장 6절은 이 보금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내게 주신 보금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 바로 기쁨이고 선물일 것입니다. 이 기쁨 중에서도 최고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닌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선물입니다. 아무런 대가나 조건이 없습니다. 만일 무슨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선물이 아닌 어떻게 보면 뇌물이 될 것입니다. 에베스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전두자가 그런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은 열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이 좋았다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심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이 되는 그러한 열매를 또한 맺게 합니다. 빌리포스 1장 11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귀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내게 주신 복음을 향해서 우리는 일신존신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숫자적으로도 당연히 부응케 됩니다. 쥐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은 기름진 꼴로 영혼을 아름답게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열매와 그러한 세움, 자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것 영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목표대로 인도 받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만드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2사의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붙잡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붙잡을 때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몇 가지 이렇게 마음에 담게 되면 내 자신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만물을 통치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십자가 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영혼구원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사명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한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모든 자에게 영생을 전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되고 참으로 좋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 교회를 위한 일꾼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게 주신 것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말씀하십니다. 6절의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24절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 중에서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의 없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도 새롭게 변화되고 귀한 만남이 있고 70제자로 전도자로 세워지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오늘도 귀한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나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말씀하고 있고 14절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다. 우리도 우리에게 밝혀주신 사람들에게 우리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의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온갖 미사 억울을 동원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강단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울 수 없고 오직 복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근본적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영원토록 사람을 살리기에 강단의 말씀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돈을 위하여 세상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의 그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그 생명과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해야 될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기도는 그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새롭게 살리는 권능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기도하다가 이러한 내게 주신 그러한 응답을 깨닫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 참으로 교회를 위한 일꾼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